미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에 안았다 핀티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슴 사냥꾼은 사슴의 무리에게 미끼를 놓으면서 내가 놓은 이 미끼를 사슴의 무리들이 먹고 오래 살고 늠름하게 오래오래 번창하라 라고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사슴 사냥꾼은 사슴의 무리에게 미끼를 놓으면서 내가 이 미끼를 놓으면 사슴의 무리들이 잠잎에 들어와서 넋을 놓고 이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잠입하여 넋을 놓고 이것을 먹고서는 취해버릴 것이다. 취하면 방일할 것이고 방일하면 이 미끼를 놓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곳에 잠잎에 들어와서 넋을 놓고 그것을 먹어 버렸다. 그들은 그곳에 잠잎에 들어와서는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으며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이 사슴 사냥꾼의 미끼를 놓아둔 곳에 잠잎에 들어가 넋을 놓고 그것을 먹었다. 그들은 그곳에 잠잎에서 넋을 놓고 그것을 먹고서는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으며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아둔 곳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해야겠다. 두려움을 수반하는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러야겠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했다. 두려움을 수반하는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에 풀과 물이 다 말라버리자 몸이 극도로 쇄악해졌다. 그들의 몸이 극도로 쇄악해지자 힘과 기력이 쇄진해 갔다. 힘과 기력이 쇄진해지자 그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그곳에 잠입하여 넋을 놓고 먹고서는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으며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아둔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두 번째 사슴의 무리도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세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이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진입해 들어가 넋을 놓고 그것을 먹었다. 그들은 그곳에 잠입하여 넋을 놓고 그것을 먹고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고 방일할 때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아둔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곳에서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이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이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하여야겠다. 두려움을 수반하는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들은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했다. 두려움을 수반하는 미끼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에 풀과 물이 다 말라버리자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들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힘과 기력이 쇠진해 갔다. 힘과 기력이 쇠진해지자 그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잠입해 들어가 넋을 놓고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그곳에 잠입하여 넋을 놓고 그것을 먹고서는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으며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아둔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사슴의 무리도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의지해서 거처를 정해야겠다.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여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잠입해 들어가지도 않고 넋을 놓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야겠다. 잠입하지 않고 넋을 놓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면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으면 방일하지 않게 되고 방일하지 않으면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의지하여 거처를 정했다. 그리하여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잠입해 들어가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음식을 먹어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으므로 방일하지 않았고 방일하지 않았으므로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아둔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참으로 교활하고 기만적이다. 이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신통을 부리는 약하들이다. 놓아둔 이 미끼를 먹는데도 우리는 그들이 오는 곳도 가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놓아둔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야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세 번째 사슴 무리의 거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놓아둔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쌌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은 세 번째 사슴 무리의 거처를 보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잡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사슴 무리도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네 번째 사슴 무리들은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 무리들이 사슴 사냥꾼의 놓아둔 미끼에 잠잎에 들어가서 넋을 놓고 그것을 먹었다.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제 우리는 사슴 사냥꾼이나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거처를 정해야겠다. 그곳에 거처를 정하면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잠잎에 들어가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잎하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으면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으면 사슴 사냥꾼이니 그 미끼를 놓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슴 사냥꾼이나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거처를 정했다. 그곳에서 거처를 정한 뒤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에 잠잎에 들어가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잠잎하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음식을 먹어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음으로 방일하지 않았고 방일하지 않았음으로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네 번째 사슴의 무리도 참으로 교활하고 기만적이다. 이 네 번째 사슴의 무리는 신통을 부리는 약하들이다. 놓아둔 이 미끼를 먹는데도 우리는 그들이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놓아둔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야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네 번째 사슴 무리의 거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놓아둔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은 네 번째 사슴 무리의 거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네 번째 사슴 무리를 위협하면 위협을 받은 그들은 다른 사람슴들을 경계시킬 것이고 경계를 받은 그들은 또 다른 사슴들을 경계시킬 것이다. 그러면 놓여있는 이 미끼를 모든 사슴 무리들이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사슴 무리를 무관심으로 대하자. 비구들이여.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은 네 번째 사슴 무리를 무관심으로 대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네 번째 사슴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이 비우는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그 뜻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미끼란 다섯 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사슴 사냥꾼은 사악한 마라를 두고 한 말이다.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이란 마라의 일행들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사슴의 무리는 사문 바라문들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첫 번째 사문 바라문들은 마라가 놓아둔 미끼와 세속적인 음식에 다가가서 넋을 놓고 그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그곳에 다가가서 넋을 놓고 먹고 취해버렸다. 취해서는 방일했고 방일할 때 마라가 그 미끼와 세속적인 음식을 놓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첫 번째 사문 바라문들은 마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들 첫 번째 사슴 무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사문 바라문들과 같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가 더 바라문들과 같다. 그래. 바다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